해마다 옥수수 심는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. 여기가 오사 옆에다가 심는 건데요. 이게 신고 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꼭 인증샷을 해놓습니다. 옥수수 씨앗을 뿌릴 때 벌써 심을 때가 돼가지고요. 뿌리 좀 보세요. 요게 제가 두 개씩 씨앗을 뿌렸습니다. 트레이에. 한 공 트레이에 두 개씩 해가지고 두 개씩 요렇게 심어놓으면 되는 거고요. 우사 바로 옆에는 오색 옥수수 심어놓는 거고요. 그 옆에는 흑옥수수 일빙, 흑찰옥수수 그 옆에는 요거 심어놓을 거고요. 쭉 심는 자리 표시입니다. 나중에 심고 나면 어떤 게 오색옥수수인지 어떻게 흑찰옥수수인지 어떤 게 찰옥수수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심기 전에 요렇게 인증샷을 해놨습니다. 그래야지 표시가 나가지고. 우사 바로 옆에는 오색옥수수입니다. 그리고 그 옆에는 찰흑, 흑찰옥수수. 그리고 찰흰옥수수는 우사 밖으로다가 심을 겁니다. 심기 전에 인증샷 찍었습니다. 오늘입니다. 오늘은 옥수수 무종 심는 날. 요기에 쭉 심을 겁니다. 엄청 잘 돼요. 체육아 인증샷 찍고 옥수수 심는 날. 체육아 인증샷 찍고 옥수수수. 네. Нал인 resist%. 데‍ 그런 날. 거진Ä che Н restrictionsAnd Lclock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